아 젠장 망함 내가 먹으러 가지 내가 먹을 수 있어 아 못 먹어 내가 먹지 왜 나 지금 못 먹어 네? 아 아뇨 아니 뭔 말이에요? 아아 아직 못봤어요 아 죽었다 어 내 털에 누가 제 털에 주워주세요 저거 저거 지금 어떻게 왔는데 오른쪽 위에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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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저거 어휴 나줍니다 아 내 털 어휴 진심 못봤어 진심 못봤어 타박 네? 뭐 뭐 뭐가 좋아 얼음 근처에 얼음 나오는건 어떤거야? 맨 끝에 그 눈꽃 눈송이 같은거 눈송이 눈결정 이거 안눌리노 눈캐가 좋지않아 에잇 이거 안나와 근데 나갔다 나갔네 그거 효과 뭐에요? 눈 눈이 길어 왈도 노답이라고 다담워에 좀 통감 아 우와 첫대형 뭔가 참 주위에서 봐 어머 아 젠장 거의 아야지 나 좋다고 시계 시계 시계좋아요? 시계괜찮아 진짜 시간멍추기 시간멍추기 시벙 나는 나는 돈써야돼 아 상처가 이거 까야돼 거절합니다 야 뭐야 어? 어? 거절합니다 야 병신새끼야 나 기초를 먹었는데 아 아 겨울 야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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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티픽 나 말해 시계 안해줘 시계 일부 아티픽 산다고 이거 들었는데 지금 와 쩐다 다시해봐 안 돼 오 40분밖에 안다 뭐야 아 이게 나 봐 높은 Jobs 야 아틴 특정 아씨 점프 나에게 먹어야되는데 지금 먹어? 뭘 먹어 시봐 벌써 지나갔는데 아씨 종실패자 아아 미사일 오오오오 미사일 아 미사일 왜이렇게 세? 전 굴기가 있어 얘구나? 오 터렛이다 우리 반드시 도무하사 산다 형 죽었어요? 덱은요? 어 아 그래서 있구나 네 선병 뭐해 오 뭐야 뭐야 저기 어떻게 들어가져 시발 내가 그래서 모아준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지가씨 그걸 병신같은거 봐 그 모으면 뭔데 어 여기 레이저있다 472 아 또 모으면 선배형 선배형 돈 모으세요 여기 레이저있어요 레이저있어요 872원 모으면 뭐 레이저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뚫을수 있거든 아 또 못먹어 형 저있잖아 저거 맞네 이거 아무나와도 한명 먹어요 어 열었어요 어떻게 들어가건데 아니 저쪽 반대로 오면 돼 뱀지틀 아까 전에 바닥으로 해가지고 우와 이 형이 리트 처음으로 헐 딱 막혔어요 이 크리트 능력으로 이제 뭐 가야지 이거 뭔지 몰라서 개쎄개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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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 미쳤다 아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어우 어우 개쎄 이프리트 제약은 부스중 제일세여 피어쓰 잭 이거 땅 땅 내리실때 잠프해야돼 구루조면 되잖아 으어우 불러도 맞던데 점프해서estab 폐해야돼 으어 죽었다 어어 왕뿐님 죽는다고 합니다. 왕뿐님 죽는다고 합니다. 오! 오! 우와 살았어. 안 죽어 아직 이렇게. 쉽게 쉽지 않는다. 힘든 적도 없지. 위에 2프리트 있어요. 그러니까 나 지금 그걸 잡으려고 올라가잖아. 아! 나 부터 삼망했어. 아! 가져갔는데. 왕뿐님이 이제 마무리하시겠네. 야 마무리 이거 문제가 아니야 지금. 나 공격팀이 없어. 어디있어 지금. 나 저걸 좀 보네. 뭐라 좀. 나 다 뭐라니까. 같이. 타야지. 오! 니 이거 점프로 피해야돼. 뭐야 이거. 뭐야? 이 지금. 아 말고 못한다. 아 말고 못한다 버리고 싶어. 저 새끼. 나 화장실 좀. 나 게이도 버리고 싶어. 저 새끼야 이 새끼. 나 잠깐만. 다시 갈게. 아 이제. 아 틱톡도 안 먹어. 나. 다 있는 건데 일부러 먹어준다고. 계속 적어 있더만. 다시 다시. 아 왜 혼자서 갔어. 아 이게 로그인가? 아 이게 로그. 네 번째가 활이야? 네 번째가 활이야. 네 번째가 활이야. 광부해야지. 광부해야지. 광부. 어. 하고싶어. 우와. 신. 곡관이 되고 있다. 눈 틀렸어요. 이거나 할까. 아 이게 제일 무난하긴 한데. 쉽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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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니까. 이게 광역 정리를 할 수 있는 데가 하나 있어야 돼. 오. 이게 이의 아니에요. 물론 못 하지만 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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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. 아 진짜 씨. 아 갑자기 점프 먹으려고 하는데. 이 새끼가 갑자기 굴이 나가가지고 씨. 어.. 나 왜 광투암? 광투암 야! 새로! 뭐야? 새..새로 팠어요. 방 나 12개 있네 아이씨 형 형! 100은요? 왜? 물건 몇 개인지 어디서 가요? 밖에서 어디 나와요? 아휴 누다. 아휴 누다. 아휴 아휴 레디 오 레디 빠른 것 같아 언제 또 풀렸어? 대근형 고고 아휴 기기 반지에 이리 가야지 안 열어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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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텄릿이다 아휴 어휴 아휴 못들어가네 일로 아휴 우와 아 운 개좋다 뭐야 갑자기 나한테 아이템 떨어졌어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템 두개 먹어 왔다 위에 종이 있어 아 50원 있는데 가요? 저 유즈템 얻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써봐 써봤는데 화면 흔들리고 끝인가 뭔데? 어 보스트? 잠만요 이상한 통인데 외계인 담는거같은 통 뭔가 들어있는데 써볼께요 쓰니까 크아 하는 소리 아 아 찾았다 어 밑에 아이템있어 어 어어 왠지 맨 밑에있어 아 아 뭐이죠? 야 스킬 준비해라 뭐? 뭐 뭐? 싫어 여기 타면 이맵이잖아 나 아까 붙어 넣어준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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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야 내가 타임먹었거든 멈추는거 아 아 내가 일부러 그걸 위해서 타임먹어놨지 이제 저런거 나오면 금방 잡을 수 있어 스킬 놓고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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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